forever in the rain 조정식의 갬성투데이 감성문자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2298님 비올때는 비온새 보내주셨어요 주수미씨가 황사비인데 후니님 하늘 보고 울면 피부 다 뒤집어지겠어요 슬퍼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황사비니까 우리 후니씨 우산 쓰고 나가세요 김지연씨 진짜 감성문자였다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그만 떠올라도 되는데 비만 오면 헤어진 남친이 생각납니다 결혼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생각은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잘 살면 언젠가 잊어지겠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연씨 나가세요 나가서 비 맞으면서 흠뻑 우세요 울어야지 마음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가슴 때리면서 우세요 가슴이 아픈 게 그 사람이 생각나서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가슴을 때려서 아픈 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가슴을 꼭 때리면서 우세요 제가 해봤어요 1533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첫사랑이 머뭇거리며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을 모두 기억하는 첫사랑의 결혼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해줬지만 추억의 한 부분이 지워진 것 같아 기분이 센치해집니다 킹콩처럼 우세요 가슴을 양쪽으로 때리면서 박상훈씨 비오는 날은 1인 1우산입니다 1인 2우산 안돼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진짜 우산 얘기가 아니라 노래 우산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선방으로 치는 거예요 첫 라디오이기 때문에 오늘 우산 제일 먼저 탁 때리고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파워 FM은 못 트는 거예요 우산 오늘 0202님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우산이 없는 여러분께 고합니다 편의점 우산 만원 오늘 그래서 저희가 먼저 탁 치는 거예요 편의점 우산 만원 이렇게 또 지출하지 마시고 챙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강경호씨 왜인지 자꾸 손이 오그라들어 주먹으로 타자 치니까 오래 걸리네 라고 남겨주셨고 6007님 또 감성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비오면 비온 새 황사비 황비용 하하하하하 하하하하